수요일의 마지막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이 우도 사진을 세 번째로 보는 날이죠? 예, 예. 우도가 절경도 많고 본선 쪽으로 성산일출봉도 보이고 볼거리도 많아서 그런지 아버지가 우도 사진을 많이 남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도를 가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 보시죠. 네, 멀리 성산일출봉이 보이고요. 해안 절벽 언덕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어딘가요? 네, 소머리 오름으로 가는 언덕인데요. 절벽을 따라가다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흘러간 용암 자국이 생긴 절벽의 바위 흔적. 이게 독특한 곳이었는데요. 저 절벽과 성산일출봉을 한 구도 안에 놓고 찍어서 멋진 사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시죠. 네, 변한 모습도 없고 정말 따라하기가 제대로 된 사진인데요. 네, 비슷하게 찍기는 찍었죠. 제가 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절벽 끝에 서야 이 아버지 사진 구도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절벽 끝에 가지 못하도록 안전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가도 절벽까지 나무와 풀이 부송해서 절벽 끝에 가까이 가지가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사진을 보지만 작가님 이런 작업 당시의 설명을 들으면 사진이 더 새롭고 재미있게 보이네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먼저 제 사진의 오른쪽 위 보시면 끝에 안전 울타리가 쳐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절벽을 따라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서 절벽 끝까지 가서 찍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제 사진이 화각하고 아버지 사진 화각이 약간 다른데 이것은 아마 제가 벼랑 쪽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아버지 사진은 우도봉 벼랑에서 구자읍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끝에 다랑시 오름도 보이고요. 이 화각에서 보면 아버지 사진이나 제 사진이나 멀리 한라산이 보여야 되는데 저는 갈 때마다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걸 잡지 못했습니다. 네, 50년 전에도 최근에도 날씨가 허락하지 않았군요.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 사진도 어딘가 모르게 화각이 좀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이 장면을 찍을 때는 벼랑에 접근해서 접근하기가 쉬웠던 때 그리고 절경을 잘 볼 수 있었던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핑계로 들으시겠지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절벽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군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곳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 또 있다고요? 네, 이곳은 바로 앞사진의 벼랑 끝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이 우도팔경 중에 하나인 후회석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직각으로 가파른 절벽인데요. 이곳의 높이 한 20미터 정도 되고 폭이 30미터나 되는 소몰이 얼음 기암 절벽입니다. 절벽 바위가 가지런하게 단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옛날부터 절경이라고 기록된 곳입니다. 지금 사진도 같이 보시죠. 네, 이번에도 화각이 고영일 선생님과 거의 똑같은데요. 여기는 찍기가 수월하셨나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데요. 제가 이곳을 따라 찍으려고 벼랑 끝에 서서 겨우 찍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자연은 역시 그대로죠. 네, 그러네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절경을 벼랑 끝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절경을 보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멀리 보이는 성산일출봉의 이 모습은 우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의 구름 모습도 그렇고 정말 멋있는 풍경 사진이네요. 이것도 후회석벽에서 더 소몰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전경인데요. 왼쪽 아버지 사진에서 밑에 튀어나온 벼랑에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풀을 뜯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도마을에서는 이곳 소몰이 오름에 말과 소를 방목했는데 저런 벼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나 봅니다. 용감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제 사진 밑에는 노란 선착장이 보이는데 이게 우도 잠수함 선착장이에요. 바로 후회석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더 보시면 멀리 성산일출봉이 보이고요. 그 왼쪽 더 뒤쪽으로 섭지코지하고 선녀바위도 볼 수 있었는데요. 본섬에서 보는 성산일출봉과는 다르게 우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절경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소몰이 오름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아이들이 벼랑에 앉아서 바다 건너 성산일출봉하고 섭지코지를 바라보면서 본섬, 제주 본섬에 대한 동경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육지로 나간 해녀 엄마의 모습을 그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등대가 보이네요. 이 등대가 그 유명한 우도등대죠. 네, 지금까지 보신 소몰이 오름에 오른쪽 절벽을 따라 올라가면 드디어 우도등대가 나옵니다. 이 우도등대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관광객들과 지금 이 계절에는 수국이 많이 피어서 등대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이 등대는 1906년에 처음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003년에 옆에 새롭게 콘크리트 등대를 신축했다고 합니다. 이곳 등대가 있는 소몰이 오름 위에서 분화구 쪽으로 바라본 사진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소몰이 오름 분화구 쪽도 변한 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네, 우도등대에서 아래 분화구로 내려다 보니까 이 지경이 나왔던데요. 왼쪽으로 바다하고 본섬이 멀리 보이고요. 밑으로 알오름으로 보이는 지경이었어요. 나무들이 더 무성해졌고요, 지금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저 알오름에서는 이곳 출신이거나 아니면 마을 분들이 돌아가시면 묻히는 곳이었는데, 그런 곳이었는지 상담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도 사진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죠? 네, 오늘 본 우도 사진에서는 변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다행인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전시회 관련 사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버지 사진 1950년대, 80년대 아이들 사진을 전시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 전시를 보시고 또 사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수학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시했던 아버지의 제주의 아이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네,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데 가운데 어린아이 표정이 곧 울 것 같기도 하고 참 귀엽네요. 저 아이 표정이 오묘하죠. 뭔가 짜증을 부리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또 의식한 듯한 표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시나요? 큰 바다형 전시장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추측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꼬마가 분명히 옆에 누나가 뒤로 숨긴 뭔가를 달라고 떼쓰는 거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할머니가 네 것도 사줄게 하면서 달리고 있다. 뒤에 형은 제 몸말려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고 정작 누나는 엿 같은 것을 숨기고 동생을 외면한 듯이 딴 데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보면 이것은 동문시장이나 칠송통 같은데 오른쪽 위에 탈리 외벽. 이것도 옛날 거리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방화수라고 쓴 큰 드럼통이 길거리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 옛날에 이런 회상들을 이 사진을 보고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그런 것 같은가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각자 어린 추억을 이 사진에서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매력이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사진을 찍었지만 보는 분의 경험이나 추억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대로의 기록을 통해서 각자 나름의 다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래서 공감을 얻게 되는 그런 것. 이런 게 사진의 힘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도 혹시 전시된 사진 중에서 이학거리가 되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각자의 기억이 다르니까요. 사진 한 장으로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해 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